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우리 이병옥 골플랩 채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옥 골플랩은요. 정말 수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이지만 대한민국 대표의 멤버십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레슨으로서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게끔 운영되고 있는 채널인데요. 그 첫 번째는 멤버십 1로서 가장 기본적인 옥초보 시리즈, 좌스윙, 절대스윙, 상대스윙 등 이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멤버십 2 프로그램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옥 선생이 전매특허라고 생각을 하는 쉐도우 시리즈와 그리고 타이밍 시리즈가 별도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2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멤버십 2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멤버십 1에 충분히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섭렵하신 이후에 2로 오셔도 되고 2를 병행을 하셔도 됩니다. 2를 신청하시면 자연스럽게 1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멤버십 3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함께 반기에 필드를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가 되죠. 하지만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가 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진짜 공개 못하겠어요 해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 세미나로서 공개를 했던 바로 핵스윙, 이 왼 엄지와 오른 검지를 어떻게 썼을 때 자유자재로 컨택과 방향, 높이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바로 멤버십 3 프로그램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멤버십을 경험하시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3, 아니다. 나는 멤버십 2에서 이 섀도우 스윙과 타이밍 시리즈를 배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밑에 것도 한 번 훑어보겠다고 한다면 멤버십 2 그리고 아니다. 나는 지금 초보 골퍼니까 옥초보 시리즈만 해도 정말 배울 게 많아. 그래서 하신다고 하면 옥초보 시리즈를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멤버십 1이겠죠.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그리고 지금 나가는 소식이 훨씬 더 큰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병욱 골플랩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멤버십 1, 멤버십 2, 멤버십 3에 관계없이 옥스윙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물품 골프클럽이죠. 장갑까지는 아니어도 골프클럽에 한해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금액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옥스윙몰에서 너무 많은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멤버십으로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도매가라고 불리는 그 금액에 여러분께 제품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저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멤버십이라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되고 제가 몇 개월이 지났는지 확인이 되고 실제로 이병욱 골플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 진짜 우리 멤버라는 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클럽을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는 게 우리 이병욱 골플랩의 멤버십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아주 많은 채널이 있고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욱 골플랩은 나름 베타적으로서 정말 믿고 함께하겠다는 분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누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골프 발전 그리고 여러분이 골프를 즐기는 그 골프 라이프 제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플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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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